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3분기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이 12% 성장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파운드리 시장 상위 10대 기업의 올해 3분기 기업 매출은 직전 분기보다 11.8% 증가해 9분기 연속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스마트폰 성수기 진입의 영향으로 파운드리 주문량이 늘었다며 3분기 내내 수요가 공급에 초과하고 평균 판매 가격도 상승해 분기별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파운드리 매출은 2분기보다 11% 증가한 48억 1천만 달러로 TSMC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3분기 17.1%로 0.2%포인트 하락한 반면 대만의 TSMC 점유율은 53.1%로 0.2%포인트 끌어올리며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감사합니다.